동의하시면 만태하십시오. 만태! 이렇게 햇빛은 봄볕인데 아직 바람은 겨울바람입니다.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구국의 결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, 여러분 이 애국시민이 지금 이 어두운 시대의 희망입니다. 이 어두운 대한민국의 희망, 바로 애국시민 여러분입니다. 여러분 동의하시면 만태 한번 해주십시오. 만세! 우리 날이 추운데 함께 우리 구호를 좀 제창하기를 원합니다. 같이 외쳐주시겠습니다. 수호하자 자유민주! 수호하자 자유민주! 강화하자 한미동맹! 일으키자 대한민국! 일으키자 대한민국! 일으키자 대한민국! 대한민국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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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결기를 결집하여 3월 1일날 애국시민의 힘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오오오! 일으키자 대한민국 만세!